아아 온파쿠폰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거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됐죠? 워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? 제일 높은 게 주니퍼벨의 씨앗도 비싸긴 하죠 아 혼돈의 칼라 아 혼돈의 칼라 으흠 으흠 흠 다 팔면 한 5,000원 나왔겠는데 5,000원 이상은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긴 뭐 나오냐? 아 황금망치 나오는 거네 백두 또 나온 것 같아 2개 나왔죠 누구요? 각도기님? 림 별풍선 백두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형 다음 레고 좀 피해 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제가 여태까지 저는 배치를 한번도 못 먹어 봤거든요 저도 나름 문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배치를 한번도 못 먹어 봐가지고 여태까지 문파를 했으니까 저도 배치를 한번도 못 먹어 봤어요 저도 배치를 한번도 못 먹어 봤어요 나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배치를 못 먹어 봤어 자리가 없겠는데 자리.. 자리가 없어 일단은 요걸 딱히 사라지니까 자리.. 자리가 없어 자리.. 자리가 없어 자리.. 자 마우스 서비 가는 거 어디 있냐고요 어 이거 버려도 되죠? 네.. 말라 바랄? 마이스트로필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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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풍립 사라지겠다 또 막혔네 마이스트로필음 이런건 기념품 아닐거아닙니까? 그저 이제 됐네 마지막 아 어디가 기타창이? 아 주화 때문에 주화가 박차니까 몇 개나 교환되지 10개 당하나 하니까 아치 800개 나오겠네 야 아 또 한가세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거 다 이걸로 버릅시다 음 음 음... 요걸 버립시다 각아주어 auu 아 다깠 나 벌써 금요일까지만 음... 토요일에 쿠폰이 나오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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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죄몰 액득이 피해 아 이게.. 매소에서 나오는구나 어어 뭐 당첨됐는데? 일십백, 천만, 심만, 백만, 천만 아 5천만원 나왔습니다 5천만원 나왔습니다 아아 이거 오케 5천만원 나왔어 제몰 액득이야 아 3개 하나 더 미워야겠는데? 5천만원 5천만 3백만원 아 아 끝났네요 아 여기까지입니까 아.. 토요일 거 일요일 거 빼고 아 뭐 뺐지는 않나왔고요 다 합치면 그래도 한 2억 1억 2억 정도 나오진 않았을까요 음.. 아 이것으로 문파상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